오늘 서울 하늘은 흐리기만 했지만 제주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미 11월에 내린 비로는 역대 가장 많은 양이 내렸는데요. 앞으로 내일까지 많은 비가 추가로 더 이어지겠습니다. 지금도 제주에는 강한 비구름대가 자리한 가운데 제주 전역에 호우특보와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태풍 콩레이가 밀어올린 수증기의 영향으로 오늘 밤사이에도 강한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앞으로 제주 산지에 최고 250mm 이상, 제주에도 최고 150mm가 더 내리겠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수도권은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23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이후에는 날이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